이쁜 표정 지어야 되는 겁니까? 그렇지 또 이쁜 표정 파이팅 파이팅 이런 거 이런 거?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거 주의하자 형이 들어간다 도망간다 그냥 도망간다 이제 나의 입장에 나의 입장에 따라서 도망간다 도망간다 고마워 해야 될 것 같아 도망간다 물 한단 하나도 없지? 물 한단 하나도 없지? 응 물어봤자? 안 될게요? 여기 좀 먹어봐 여기서 와야 돼 이제 나왔어요 종아리 쏴주세요 폭탄 나왔어요 네 종아리 쏴주세요 네 폭탄 나왔어요 두번째 하나도 더 까지 저기 앞에 너무 막혀있으니까 여기 나무. 막혀있나? 나무, 나무 없어. 뒤에 나무가 없어요. 돌만 있어. 나무 밑에, 앞에, 저기 앞에 나무. 물 뒤에 있는 거 좀 옮기고. 뒤에? 맞다 자는 거 뭔데? 들켰다. 맞다고. 너무. 얘가 일을 더 자랑. 자버렸다. 자고봐봐. 자고봐봐. 이거 이거 그대로 할까요? 다시, 다시, 다시 옮길게. 뒤에 괜찮나요? 아직까지 느려서. 폭탄에도 올려. 밑에 개 있거든요. 도대체. 여기. 차라리 빨리, 빨리 터뜨려버리죠. 빨리 터뜨려. 된다고. 폭탄. 폭탄. 크고. 아악! 흐흐흑. 아, 확실히 저 정지차를 믿고 선호를 볼 수 있다니 너무 좋은.. 나무가 없거든요? 밑에.. 나무는.. 나무에.. 창 한번 써줘야 돼 브레이크 한 번 더 남았어요 한 번 더 해요 좋아요 저거.. 브레이크.. 나중에 죽을랍 하던데 다른 사람은 이거 다 버리니까 들고 와야지 한 번 빼 됐어 이제 안 돼 안 돼 뒤에 다 버렸다 어 그래도 꽤나 많이 썼네요 선호를 더럽게 많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 타이밍 안 돼 이틀 에검 트레이밍 물 빼 췄어 0.5 근데 이번에는 영상에서 노래 소리 안 들려. 네. 포턴 되죠. 왜 뒤로 오는 거야? 무슨 일이야? 한두 번이야? 아 열차. 선로 빼주는 거 한두 번이냐고. 나무야 한 번이야? 한 번 쓸게요. 선로 맞네. 선로 맞네. 선로 맞네. 안 꽈도 될 거 같아. 정지차도 있어서. 엄마? 뭐가 그렇게? 아마 곧에 남아져있겠지 마지막 마지막 앞에 나무가 좀 부족하네요 뒤에서 좀 들고 올게요 여기 위에 나무는 해두면 쓸 수야 있겠지만 자리가 없어서 폭탄 기다렸다가 넘어갈게요 나무 들고 와 내가 다 먹었네 나무 앞쪽에 조금 있어요 이런식으로 하면 가능할지도 아 폭탄 들었어 터졌어요? 방금 터지는 소리 났는데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직 그렇게 빠른편은 아니어가지고 괜찮아요 하나 남아있잖아요 다 들었습니다 네 꼬면 되니까 어 위로 꼬면 돼 어 갈게요 소율 좀 볼게요 어 어 어 우리 서버 상태가 안 좋은가 보네 네 오늘 서버 상태가 좀 여기가 안 좋은가 그냥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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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온이 많아갖고. 많으면 너무 안 짚어요. 그쵸. 다온이 많아서 쓴 거예요, 정지차. 최대한 쓰려고. 계속 뽑아도 될 테니. 그게 아니네. 어? 빠른, 빠른, 찾. 떴어요. 여기로, 여기로. 어, 천지야, 천지야. 하판 들고 와주실래요? 가요. 여기. 지금 마지막, 여기. 네, 확인. 여기. 추워. 죽는다고 했죠? 안전한 줄 알았지. 안 된다, 자원이 낭비된다. 빨리 들고 와. 존나 빼, 존나 빼. 앞에는 나무가 부족하네. 거기도 어느 정도 들고 오고. 꼭 이러면 앞에 자원 별로 없던데. 그러네요.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이 분 왜 아직도 투명해. 뭐야. 이게 투명 안 투명한데? 젤리다, 젤리. 버그인가봐요. 젤리다. 젤리다. 젤리다, 젤리. 네, 고인물 같아 보이겠지? 거기. 거기. 거기가 포인트인 거냐고. 쭈. 젤리다. 네, 그럼PPP에다가. 어? 폭탄 있어요. 빨리 집어야 돼요? 여기라. 어휴, 열차 트럽게 빠르네. 아, 진짜 둘이서 했었는데랑 체감이 많이 다르네요. 한 번 쓸게요. 네네. 다운도 있으니까. 폭탄 또 나왔어요. 이거 길을 어디로 가야되나? 거기 한 칸 갈 수밖에 없네요. 다 한 칸이라서. 어, 절로 갔어야 됐는데. 양칸이니까 이 앞에서 한 번 써야겠네. 아, 폭탄 우오았다. 저거, 저거, 저거. 어? 미. 이, 이놈이. 이제 껐어요, 껐어. 여기에서 폭찬을 갖고 와 주실래요? 폭찬이에요 폭찬 갈게요 네 일단 어찌 여기? 이 나무? 뭐야 가까이서 보니까 열차 겁나 빠르네 거기서 꽤 위에 계실래. 복판 쏠까? 응? 나중에 꼬는 게 더 낫지 않아? 그래. 아니 복판 쓰려고 그랬지. 아 그럼. 여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. 거기서 레일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자원 좀 쓸게요. 복판 쓸게요. 네 안녕. 아 화면 가리지마. 나와. 화면 가리지마. 허리가. 에휴. 어떤 싸움을 하시고 계셨던 겁니까? 아아. 일단 저희 800리터 왔거든요. 구라짠.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여러분들이. 이러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쓸게요. 아. 저 앞에까지 가서 쓸게요. 자원이 멀어갖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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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 번 더 봐줄게. 어. 그렇다. 2. 네. 이제 멘서 쓰겠습니다. 여기. 나무에다 쓰십니다. 어. 뭐하리. 폭판 있어요? 어? 아! 싫어가! 폭판도요? 빨리 저거 어 확인 폭판도 뭐해? 뭐야 뭐죠? 어구나 폭판 나왔어요? 여기 여기서 한 번 더 쓸게요 뒤에 자원마 나왔고 어 좀 쓸게요 물 한 번 와 자원 알뜰하게 썼다 그러게요 레일 레일 왜 이렇게 많아 존나 봐 존나 봐 존나 봐 저걸로 화성 갈 거냐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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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자원 많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앞에 다 흠 흠 흠 흠 흠 흠 레일 버리는 거 못참는다 이거지 흠 흠 흠 레알 레일을 없게 버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래도 안들어갔어. 어머. 아 죄송합니다. 쳐버렸어. 여기서 쓸 생각이었으니까 괜찮아요. 아 끝났다. 저기 앞에 길 아래쪽으로. 손으로 빼주세요. 내려갈 때쯤에. 아니. 들었는지 왜 말을. 에? 에? 나 못들었어. 잠시만. 그리고 브레이크 차 없었으면 진작에 터졌겠네. 아이고. 불쌍 가상일구만. 어! 폭탄 들었어. 아!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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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나무. 뒤에 나무. 네네. 레일봐요 레일. 아!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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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생겼네. 뒤로 보면 되니까. 나무 생겼다. 밤이거든요. 부드럽다. 밤이네. 앞에. 앞에. 안 넓네. 돌 배달. 아! 어! 나이스. 나이스. 일단 거기다가 하나 쓰자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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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야. 앞에서 뭐해? 천 갈게요 나오세요. 아이고. 여기서 쓸게요. 심호흡 한 번씩 하시고. 상의 돌. 알쓰. 나무. 강아지. 길이란 말일까요? 길 어디냐고 여기서 한번 막간을 이용한 예습을 판 갈까요? 네 여기 판에 돌려야 돼요? 네네 넣었어요 확인 어 좋았어 오오오오오 앞까지 가서 써면 되겠다 네네 나무가 없네요 네 나무랑 겹치는 타이밍에 쓸라고 계속 아 나무가 너무 없는데? 저번에 너무 많이 꽉구나 스탬피랑 말해줘요 어 앞에 나무 있다 라이프 나이스 어 봐봐 단도 없고 있어요? 지금 여기 아래에다 돌 틀고 카톡 여기 나무가 저렇게 많네 여기 앞에 돌 좀 펴주세요 네 잘 들었어요 앞에 꿀자리 없어서 바로 한번 써야겠네요 꿀자리를 조금 만들까요? 그러죠 이렇게 많이? 맞는 판다니까 이 쪽은 속도가 빨라갖고 네 맞아요 어떻게 꿀기는 해야 돼요 초반에 900m 오 낮이다 음 만들길 잘했네 음 만들길 잘했네 볼게요 한 번만 더 고맙습니다 택 예능 선생님 병신 타려 뭐 하는거야 여기서 진짜 위험하다. 저기 열차 위로 올라갈 때 쯤에 쓸게요. 네네. 좀 들어요. 이거. 확실히 정지차 나온 순간부터 다인으로 하는게 훨씬 더 이득인가? 그래도 느린게 더 좋지 않을까? 그런가? 오! 울! 울! 아 이거는 뒤로 간다 얘. 손으로 집을게요. 나이스. 폭탄. 빨리. 빨리 켜. 아. 폭탄 바로. 한개 더 나왔대. 아. 한개 더 나왔대. 아씨. 뇌정지. 여기 딜있고 자원 좀 들고 올게요. 네네. 앞에 나무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? 나무 캐드 판단 나이스. 너무 안사랑해서 사랑해서 그런거 아니에요? 아니. 이정도는 해야지. 우리는 프로라고. 프로? 프로 맞나? 내가 호스트라도 너랑 핀이 조금 다르지 않나? 아 그런가? 어. 좀 위험했어가지고. 너무 간다 간다 간다. 아래 길 한 번 막히네. 네 맞아요. 확실히 2인에서 했었을때는 이렇게까지 안팎을 거 같아. 그렇게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. 아니에요. 딱 딱 여기까지 왔던거 같은데. 아니긴 한데. 원래 2인이 좀 쉬워. 한가요? 여기 길. 아랫길. 어 위에 와요. 네. 저거 바로 박으면 될 듯. 제발 박아줘. 오 나이스. 나이스. 사람 갈게요. 사람 감질맛 나게 하네. 안된다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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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도 안보여요. 저 알려주세요. 들어가서 밑에 오른쪽. 밑에 오른쪽 맞아요. 아 보였어요. 한 필요? 한번더. 맞다? 여기. 여기다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나이스. 나이스. 이렇게까지 수월하면은. 더 가고 싶어지는데. 그러게요. 욕심의 띵? 아. 하하하하. 목표치에. 거의 다 맞네. 저희 목표치가 지금. 1100. 1100이거든요. 왜냐하면. 3070 이어가지고. 저번보다. 30m 더 가야하는 상황이에요. 만약에. 인랭까지 도전한다고 하면. 그러면. 4100? 네. 4100. 인사. 지금 자원도 많으니까. 지금은. 넘어가는게. 맞는 것 같은데. 도리 spar. 도리났다. 도리났다. 다시. 도리났다. 도리났다. 아, 날아가야. 도리났다. 부족할게. 하나 더 있어요? 이거 안에 거 꺼내줘야겠다. 와주세요. 아 열차 빠른 거 봐. 선로 도와주기? 응 선로 앞쪽에 많이 빼내야지.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쓸게요. 네네. 물도 앞에 있어요? 폭탄 갈까요? 폭탄 갈까요? 폭탄 가도 돼요? 니가 뭔데? 니가 뭔데? 어 니 얼굴 니 얼굴. 사뭇판 들었어요? 이 와중에? 들어주세요. 하나 더 빼. 제가 들고 갈게요. 뭐지? 나이스. 페인은 모두 써도 될 건데. 한 번 빼고. 아 좋아. 여기? 네네. 페인은 또 뵙고 한 번 더? 아니 어. 고마워. 잘못. 누구지? 잘못. 너무 잘못. 멈춰도 될 듯은요. 확인. 앞에 좌월이 너무 없는데. 여기서 다 빨아먹으면. 여기서 다 빨아먹으면 앞에 좌월 없어. 오, 딱 돌아가는 타이밍에. 이제 밤이거든요. 밤에다가 돌 부족해요. 돌은 많았어요. 나무가 부족해요. 돌 방금 다 빨아먹을 수 없어요. 아니, 앞쪽에 두 세트 남았거든요. 여기 앞중에도 제가 두 세트 났어요. 나무가 한 개도 없어요. 일단 어찌됐든 넘어가야 되기는 하거든요.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. 구경이 된다. 앞에 공간 괜찮네? 네. 폭탄, 폭탄. 와주세요. 폭탄이 돌? 여기. 자, 넣을게요. 어머 폭탄 이거 하나 뚫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뚫어야 돼 너무 효율 안 좋게 봤나 괜찮아요? 한 더? 못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 브레이크 못해요 못 지나가서 어디로 가? 위로? 위로 여기 한 줄 열차 위로 올라갈 때 한 번 쓸게요 나무 나무 부족해요 나무 지금 한 번 쓸게요 와두세요? 네 어디에요? 와 이거 자음 빡빡하다 아 얘 밥 줘야 돼 나도 밥 안 먹었는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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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한 칸이에요? 이거 꼭 하나 들어주세요 꼭 한 번 들어주세요 아아 이게 이게 먼저인 것 같아서 아이고 이거 아 써야겠네 아이고 아 왜 거기 왜 저기로 됐지? 이거 뒤에 나무 없어요 폭탄 바로 폭탄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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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 나무 나무 가져와야 돼요 나무 압추돼 있어 확인 확인 이거 그냥 안에 넣어야 될 듯 나이스 앞에 한 번 더 가능할까요 저희 하원 상황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낮이거든요 또 밤을 한 번 버텼어요 저희가 제 심장은 안 좋아요 방금 좀 위험하긴 했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세 명 다 죽었으면 그대로 터졌는데 네 너 안 죽어서 다 하는데 네 아 저게 열차 앞에 떨어져서 그러면 맞아 이게 밀려서 아니 분명히 벽기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나는 이쪽으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근데 도끼 위에 사람이 있으면 그때 리스폰을 하면 도끼 위에 사람이 있는 거로 판단해가지고 여기서도 어이가 없네 아 네 네네 한 번 더 할 거 사장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같이 심장 아파서 런 심장 아파서 런 런 런 한 번만 더 진짜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더 그럴까요 이거 이거 주신님 뛰는 거 걷는 거 봐 뒷모습 걷는 뒷모습 그리고 방금 전에 폭탄 터지고도 저희는 조금 여유로웠거든요 여유...로웠나? 네 뒤는 바빴는데 저는 여유로웠어요 혹시 막상산 타서 여유로웠던 건 아니시죠 근데 확실히 한 번만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몇 미터만 오는데? 한 번 더 가요, 그러면. 지금 우리가 3,01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,015까지 왔거든요.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1,050이고 만약에 진짜... 1,050로 어떻게 가는 거야? 어? 뭐라고? 1,050 그거 어떻게 가는 거야? 여기서 한 번을 더 가면 1,050m 온 거야. 근데 여기서 끝나면 1,015m. 알 거면 앞에 한 번 보고 가죠. 그러죠. 난 몰라. 다 특별해서 하겠습니다. 아니에요? 그럼 넘어갈 거예요? 근데 난 가능할 것 같거든. 앞에 맵이 잘 나와야 되는데. 좋네. 상당히 나쁘지 않은데요? 네. 돌 캐고 바로 폭탄? 네. 돌 캐고 바로 폭탄. 그리고 돌다리. 돌다리는 놔야 되거든요. 저희 뭐지? 그 위험하니까. 이거 살짝만 끄고 뒤에서 브레이크 차 바로 밟으면 되겠다. 저 앞에 자원이 많아갖고. 네. 돌, 나무, 돌, 나무. 위로 쭉 가면 되겠네. 그러게요. 뒤에 돌 많은 상황이어서. 돌다리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. 그냥. 돌 하나 캐고 돌다리 놓고 폭탄 놓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. 그러게요. 역시 고수는 달라. 그렇게 할까요? 솔로를 조금만 빼야되나? 살짝만. 아까 했던 것처럼 뒤로 쭉 빼도 될 것 같아요. 네. 저기 경계선까지. 저기 놓여있는 솔로만 끄고. 네. 어차피 브레이크 차 바로 써야될 것 같으니까. 알려주세요. 폭탄 돌다리 한 번 쓰고 그 다음은요? 돌 하나 캐고 돌다리 두 개인가 세 개 정도 놓고 폭탄. 저는 안 캘 건데 세 개 캘 건데. 홀리. 그러면 세 개 캐실 거면 뒤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. 아니 그쪽으로 계신다고? 여기 아니에요? 아 여기. 괜찮아요 괜찮아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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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요. 일단 해요. 저기 한 칸짜리 돌 파실 줄 알았는데. 안 보겠는데? 여기 꽈아야 돼. 밑에 돌 하나 꽈을 것 같은데. 아 그런가. 한 칸 들어요? 응. 여기 꽈아야 돼. 여기다요? 한 번 쓸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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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빼고. 그리고 밑에 공간이. 한 번 쓸게. 한 번 쓸게. 브레이크 아직. 이제 한 번 남았어요. 브레이크. 폭탄. 네. 폭탄 들어요. 덮치고. 나무 없어요. 앞에 솔로 있어요. 폭탄의 돌. 솔로. 솔로 도와줘야 돼요. 확인. 와 안 깠으면 뒤졌다. 어휴 막혔네. 네. 폭탄에 돌. 저거 돌. 네. 폭탄에 돌 못 넣었어요. 내가 넣었어. 네. 진앵아. 뭐하래. 지금 눌러! 오케이. 물? 물이요? 물? 네, 물 가져갈게요. 쿠탄! 쿠탄! 쿠탄 들고 가세요. 쿠탄 들고 가세요. 레일 한 명 도와줘야 될 거 같은데? 쿠탄. 막 그래도 여기다 쓰면 좋을 거 같지. 여기서 한 번씩 꽉꽉! 여기 전 맞네니까. 쿠탄 또 해요? 쿠탄 바로. 쿠탄 또 해요? 쿠탄 바로. 쿠탄 욕심나게 상황 괜찮네. 쿠탄 그러게요. 쿠탄 넘어가죠. 쿠탄 아... 쿠탄 한 번 더. 쿠탄 한 번 더. 쿠탄 한 번 더. 쿠탄 상황 너무 좋긴 한데. 쿠탄 상황 너무 좋긴 한데. 쿠탄 이거 주인님이 메탈이 먼저 푸셔질 거 같아서. 쿠탄 아 그니까. 쿠탄 아 이거. 쿠탄 앱 자원이 너무 좋아가지고. 쿠탄 한 번만 더. 쿠탄 근데 진짜 유력만 아니면 된다. 쿠탄 네. 쿠탄 한 번만 더. 쿠탄 한 번만 더. 쿠탄 한 번만 더. 쿠탄 뭐야. 쿠탄 아 맞네. 쿠탄 모여있는 거 맞지. 쿠탄 모여있는 거 맞지. 쿠탄 모여서 서로 껴안고 있는 거지. 쿠탄 어... 쿠탄 오글거래. 쿠탄 일 났는데? 쿠탄 아니에요. 쿠탄 충분히 가능해요. 쿠탄 아니야. 쿠탄 저기 앞에 돌 없어. 쿠탄 아니 나무 없어. 쿠탄 저기서. 쿠탄 저 돌 좀 마시고. 쿠탄 네네. 쿠탄 보여줘요. 쿠탄 저 앞쪽에. 쿠탄 근데 안 보여. 쿠탄 나무가 없어요. 쿠탄 중간 부분에 있는데. 쿠탄 앞에 지나갈 때 나무가 없어갖고. 쿠탄 저 앞에 나무가 있겠지? 쿠탄 처음에 브레이크 차를 안 써도 될 것 같네요. 쿠탄 처음에 브레이크 차를 안 써도 될 것 같네요. 쿠탄 저기 돌 지나가는 부분에서 돌 많은 부분 지나가는 곳에서 써야될 것 같아요. 쿠탄 처음에 브레이크 써서 뒤에 있는 나무 다 써서. 쿠탄 아니야 저거. 쿠탄 빨리 가야돼. 쿠탄 처음에 브레이크 써서 선로를 많이 빨리 놔야되잖아 선로를. 쿠탄 여기서 선로를 여기 뒤에 나무가 있잖아 보여? 쿠탄 뒤에 나무가 있으니까. 쿠탄 그러니까 선로를 미리 좀 많이 놔서. 쿠탄 여기 있는 선로 다 써버리게. 쿠탄 자원 다 써버리게. 쿠탄 그러면 여기까지 갈. 쿠탄 선로가 남지 않겠어? 쿠탄 뒤에 있는 나무도 버려줄 거 아니야? 쿠탄 어? 쿠탄 너무 빠른가? 쿠탄 여기 나무가 얼마 없잖아 중앙에. 쿠탄 그러면 어떻게 캘 거야? 쿠탄 그러면 일단 돌.. 쿠탄 그러면 일단 돌.. 쿠탄 돌다리 놓는 형식으로 밑으로 갈까? 쿠탄 저기다가 폭탄 한 번에 쓰고. 쿠탄 근데 돌에다 한 번 써야 되는 거 맞아. 쿠탄 돌에다 한 번 써야 되는 거 맞아. 쿠탄 한번 쓰고 나무에다가 이제. 쿠탄 나무 다 캐고. 쿠탄 여기 내려올 때 선로가 없는 게 문제거든. 쿠탄 아 진짜. 쿠탄 그래서 앞에서 꼬지 말고. 쿠탄 이거로 멈춰서. 쿠탄 일단 캐는 형식으로. 쿠탄 시간을 벌자. 쿠탄 이런 생각이거든? 쿠탄 이해돼? 쿠탄 어 나 이해돼. 쿠탄 그러냐면 선로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. 쿠탄 그래서 내가 여기를 뚫어 놓으면은. 쿠탄 여기서 살짝만 꼬고. 쿠탄 최소한으로 가야 돼. 쿠탄 확인 확인 확인. 쿠탄 선로를 남겨야 돼. 쿠탄 이 정도면 괜찮을 거 같은데? 쿠탄 네. 쿠탄 저 알려줘요. 쿠탄 어떻게 할 건지. 쿠탄 돌. 쿠탄 지금. 쿠탄 저 앞으로. 쿠탄 네 개. 쿠탄 네 개 캐고. 쿠탄 쓰고. 쿠탄 그 다음에. 쿠탄 나무 돌다리 넣고. 쿠탄 나무 두 개. 쿠탄 한 갠가 두 개 캐고. 쿠탄 저 호박 가운데 호박 있죠. 쿠탄 거기서부터 두 개 캐고. 쿠탄 넣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. 쿠탄 그러면 조금 덜 캐지긴 하는데. 쿠탄 앞에가 더 많으니까 나무가. 쿠탄 브레이크 쓴다고 해도 열차가 너무 빨라서. 쿠탄 위로 살짝은 꺼야 돼. 쿠탄 네. 쿠탄 살짝은 꺼야 돼. 쿠탄 왼쪽 아래 그거 있어요. 쿠탄 그 괴물. 쿠탄 아 괴물? 쿠탄 여기 있네. 쿠탄 슬라임인데 슬라임. 쿠탄 아 그러네. 쿠탄 그러면서 호뜨리는 쪽으로. 쿠탄 물도 왼쪽에 박혔고. 쿠탄 물 미리 떠나야겠다. 쿠탄 아니면 저쪽을 캐지 말고. 쿠탄 지나가도 되나? 쿠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네요. 쿠탄 캘 때. 쿠탄 캘 때. 쿠탄 폭탄으로 캐서 터트리거나. 쿠탄 그러면 폭탄 효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. 쿠탄 안 캐고 지나가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. 쿠탄 돌 많으니까 어차피. 쿠탄 뭘 캐요 뭘 캐요? 쿠탄 그 저기 슬라임 가두고 있는 돌 있잖아요. 쿠탄 저 부분. 쿠탄 저쪽에 폭탄 넣기에는 효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. 쿠탄 굳이 안 캐지도 될 것 같아요. 쿠탄 굳이 안 캐지도 될 것 같아요. 쿠탄 저쪽에도 물 뜨는 거 있다. 쿠탄 저쪽에도 물 뜨는 거 있다. 쿠탄 슬라임 옆에. 쿠탄 아 그러네. 쿠탄 아 저거 분출구나. 쿠탄 맞네 이거 분출구네. 쿠탄 갑시다. 쿠탄 폭탄만 잘 말해줘요. 쿠탄 말할게. 쿠탄 저장 게임. 쿠탄 아 아 아 아 아 쿠탄 동신줄 다들 놨네. 쿠탄자 랠래. 쿠탄 나 지금 PINK 괜찮은 거야? 쿠탄 자 괜찮은 거야? 쿠탄 주인님의 심장이 먼저 터지냐? 쿠탄 열차가 먼저 터지냐? 쿠탄 방금 약간. 쿠탄 방금 약간. 쿠탄 방금 안 좋았죠? 쿠탄 네 방금 주인님. 쿠탄저가 안 좋았던 거예요? 쿠탄 방금 안 좋았던 거예요? 제가 볼땐 핀들 다들 괜찮은데? 네 저가 볼땐 괜찮은데? 아직은 괜찮아 가자 가자 그래도 내가 빠지는게 다였어 복갱이 어딨니? 바로 브레이크 밟아 지금 복탄에 돌 확인 바로 쓸게요 뒤에 나무 쏴야 되니까 레일 같이 빼고 네 시청 갈거에요? 네 와주세요 아 하필 하필이면 얘 밥 안먹여놨었네 먹여놨네 폭탄에 돌 솔로가요 뒤에 솔로 다 버려요 뒤에 있는 솔로 갖고 와야돼 도와줘야돼 도와줘야돼 폭탄 내가 뜰게요 도와줘요 예 틀었어 오우 오우 물 한번만 줄게요 물 한번 줘야될 것 같아요 나무 없어 나무 뒤에 많아요 괜찮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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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 또 나무 있긴 한데 여기쯤에서 한번 밟을게요 밟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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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 와주세요 폭탄 들게요 야 뛰지마 뛰지마 네 위에 레일 돌렸다 돌렸다 됐다 넘어갔네 이거 다음 폭탄 네 뛰지마요 위에 나무 좀 들고 올게요 폭탄은 돌 넣어줘 폭탄은 돌 넣어줘 넘어갈거 아니야 그래도 넣어 넣어 내가 넣을 필요가 없다는거야 아 뒤에 나무 다 썼다 넌 안 넣어도 돼 진짜 알뜰하게 다 썼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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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우리 주인님 심장이 아니고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아 너무 잘하는데 우리 뒤에 나무 다 썼어요 다 쓰고 넘어갔어 아 우리 너무 잘해 우리 좀 하는 듯 나 나 너무 행복해 와 뭐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 근데 더 어떻게 왜왜왜왜왜왜왜왜 왜다들 또 가고싶은거야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지차가 있으니까 확실히 세감이 다르긴 하다 정지차가 진짜 너무 좋은거 아니야 아 근데 너무 잘했거든요 아 근데 지금 나무가 살짝 부족하긴 해요 레일 돌려야 되고 레일도 얼마 없지 않아요 지금 레일은 항상 많아요 아 그래요? 저기도 나무 뭐야 이분들 뭐야 넘어갈만 할 것 같긴 한데 돌릴 레일도 있고 나무도 어느정도 있으면 레일 한 10개 정도 나올 나무는 있거든요 아 대단하네 시 근데 한번 더 할거면 도장할거 아 아 이거 방장님이 선택하시죠 맞아 강단정데요 강단정데요 아 오케이 오케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로? 진짜야? 이거 맞아 이거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너무 무서워 이거 욕심 엔딩 나면 어떡할거야 지금 몇 미터라고 누가 책임지는거야 이거 1050 1050 1050? 1075 지금 1075 왔어요 1080이요 아 네 1080 1080? 그럼 한번 더 하면 10100? 10100? 10100? 아 진짜 이거 맞아? 이거 맞는 판단이야? 진짜 맞아 이거? 나무 없으면 어떡해 나무 있다 아 뭐야 이거 넘어갔다 이건 넘어갔다 아 나도 궁금해 뭔데 뭔데 이건 넘어갔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잘 넘어갔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잘 넘어갔다 미쳤다 아 이건 내가 받아야겠다 아 이건 내가 받아야겠다 아 이건 내가 받아야겠다 와우 미친 군출구도 있고 저기 앞에 돌다리 놓는 나무 한번 놓고 돌다리 놓고 요 앞에 돌다리 놓는 부분만 조금 주의하면은 다른 변수 없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와 슬라임도 당장 안보이고 슬라임도 당장 안보이고 щоб 뭐..뭐라구요? 뭘 들은거지? 뒤에서 시 1972 는 나 는ац 걱정 안해주는 거냐고 NI powered armor 전 폭탄 둘게요 이 결정 pipe 놀고 appe 글씨 나무 해결로 폭탄 POP탄 네 음 네 와 열차 너무 빠른데? 미끄러울게요. 여기 위에 나무 지나갈 때 한 번 쓸게요. 정지 올게요. 한 5초. 가요. 지금 쓸게요. 뒤로도. 뒤에 나무 좀 쓰겠습니다. 와 정지가... 좀 빨라졌어? 여기 정지 찾아가는데 좀 시간이 있어요. 한 2편이에요? 한 2. 나무에다가 해주면 되도록. 내가 넣을게. 그냥 양나무 켜줘. 와 뒤에 나무 또 다 뜬 것 같은데? 위에 나무 또 있어요. 아니요 저거 없는 거예요. 밑에도 밑에도 켜야돼. 한 번 쓸게요. 폭탄이? 폭탄 폭탄. 여기. 여기 여기. 도끼 도끼 도끼. 나무 나무 나무. 내 소중한 나무. 여기 너무 갈까요? 네. 이거 너무 가야돼. 네. 이거 안 될 것 같아. 여기가 못됐어. 아. 잘할게. 개 잘해. 마침 이거 또 나왔대. 그러네요. 우주에서 2개 단다고? 우주에서 이거 2개 달아. 우주에서 이거 2개 달아. 오우. 이거. 맨 앞으로. 맞네. 효율을 9개 달고 싶은. 폭탄을 바꾸고. 야 여기 효율 2개 달면 이거 3개 내냐? 아니. 위에서 챙겨. 그러면? 2초 더 늘어날 거야 아마. 글쎄. 글쎄. 된 것 같아. 이거 한 칸 앞으로. 이거 중복 적용 된다며요. 네. 아. 이렇게 하면은. 이게 안 맞네요. 네. 수급차가 적재차를 다 해결하는 그림인데. 속도가 못 따라갈 거거든요. 이거 이거 물타도. 물타도 범위가 너무 좁아갖고. 모르겠다. 뇌정지 왔어요. 두 개를 단다는 것 자체가. 저희는 느리게 갈 생각이란 말이죠. 그래서 이거를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. 이거 4번의 메리트가 굉장히 크거든요. 5초 4번이면 20초인데. 그거면 폭탄 한 번이 더 나올 수가. 이게 또. 수급차 범위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애가 안 먹으니까. 급. 정작 급할 때는 넣기가 좀 불편하거든요. 2. 6초 4번이면 20초. 아직 지금은 느리니까 가보면서 생각해보자. 6. 안녕하십니까